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신곡 들어봤냐봐요 다이너마이트 들어봤어요 저 딱 그때가 저 뮤직뱅크에 있을 때였거든요 딱 유튜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시 되자마자 빅히트 딱 들어갖고 봤어요 1시 맞나? 2시였나 1시였나? 1시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갖고 그냥 딱 뜨자마자 봤었는데 그건 노래 너무 좋던데요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프리해보였다고 해야되나? 선배님들 카메라 앞에서 프리하게 춤추면서 재수하고 이러는데 연차가 보이고 너무 잘하시는 게 보여서 신기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딱 두고 노래 틀어놓고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러면 잘 못하거든요